수면 유도제를 넣은 커피를 지인에게 먹인 뒤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27일 광주 백운동의 한 모텔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49살 이모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에 훔친 혐의로 51살 이모씨를 붙잡았습니다. 이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치평동의 한 금음방에서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